본격적으로 밥도를 마? 응 내 손 넷차게 일이야 넷차게 여기. 어느 쪽스틱? 메탈 쪽스틱? 아니면 오든 쪽스틱? 아무것도 너 오든 쪽스틱? 아니, 이 쪽스틱은? 잘 안나? 이 쪽스틱을 사용할 수 있어 넌 이 쪽스틱을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쪽스틱을 사용할 수 있어 또 다른 쪽스틱을 사용할 수 있어 또 다른 쪽스틱을 사용할 수 있어 단단한 쪽스틱을 사용할 수 있어 아, 그만! 나랑 같이 먹기 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우 땡. 응. 오묵이야. 오묵. 이렇게 찍어서, 이런 특별한 소스 찍어서, 이렇게 먹는다 봐. 이렇게 찍어서, 진짜 맛있어 으음 아 아 찢어지네 찢어지네 좀 깨끗어 근데 숯이 너무 뜨거워 조금 깨끗어 아이고 참 알았소 소금을 넣으면 보통 파는 약간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소금은 한입만 한입만 진짜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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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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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나 이제 일 맞추고 왔나 그래 일 맞추고 왔지 아까 전에 왔지 어 뭐 재미가 있었나 얼마 벌었고 얼마 했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딱 전화가 오네 흐흐흐 얼마 뭐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래가지고 어 350만원 벌었어 어이구 심이야 잘했지 어이구 심이야 잘했지 어이구 어이구 심이야 4시간 반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저녁 이제 사료 주고 알렉스 어 오뎅탕 먹는다 어 오뎅탕 끓였다 어 오뎅탕 끓였다 소 아 야 유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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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떡, 호떡,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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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오리낙지? 다른 오리낙지? 너도 다 맛있게 네, 호떡, 호떡 저는 엄청나게 진짜, 호떡 아니, 호떡, 호떡 난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고소 근데 이게 호떡 아, 호떡 이게 호떡 근데, 엄청나게 아주 인정 그래서 저는 시디네 근데 오, 네 근데 다르기는 여기서 오늘? 네 네, 근데 이건 더 좋지 않나요. 제가 다른 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한국 음식을 구입할 때, 스타드필드에 가면 좋지 않나요. 오뎅탕 끓였다. 오랜만에 물이 맛있네. 내일 새벽까지 유튜브 빨리 편집해서 하나 올려야 된다. 댓글일보이는 일본 편의 때는 있잖아. 아래 올린 건 아있네. 지금보다 내 좋아요 다 눌려줬다. 좋아요 다 눌려줬다고? 엄마 댓글 눌리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욱스러 많이 눌려주대. 아 맞나. 엄마 댓글에 헌. 그래가지고 나도 아있네. 내가 댓글을 다 눌려줘요. 좋아요 좋아요 다 눌려줬지. 아 맞나. 잘했네. 좋아요. 고구마스. 좋아요 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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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동생. 알렉스도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고 나도 보고 싶어요. 잘했나. 잘 있어요. 응. 엄마 전화 오니까 옆에서 말하려고 이렇게 입을 계속 계속 쭈음쭈음 같다. 알렉스가. 스피커폰으로 얘기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알았어요. 네 들어가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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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엄마가 아직도 일어났어요. 오늘 밤이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오후 밤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아, 베푸다. 베푸다. 아, 베푸다. 레디스. 돈 잇대. 레디스. 레디스. 밥을 안 먹고 간식을 먹으면 되나 안되나? 여보. 민트. 민트. 간장 왜 이렇게 맛있냐? 응. 우와. 베리구치 없이 직장이비. 그걸 가루로 접는다고? 응. 아주 잘하네. 굿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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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건강해지는 Geburt. 모든 물이 baz이러니까요. 항상 건강해 보이시죠. 엷링하네. 풀때리구치. 응. 저는 이렇게 큰 콩이 dłbridge plante는 안 들어요. Gymnů. 완전 이끄네. 긍대기. 한국 굿백. 이제 점점 더 급하게 먹겠습니다 그럼 한번 더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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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14, 마인 6, 마인 7 마인 7 그리고 마인 7 그리고 마인 8 저는 지금부터 대화하고 싶어요. 네, 네. 아, 칼맨도 봐. 알렉스, 이 나라가 봐. 네, 네. 우와... 뿌리가 이렇게... 이야... 이야, 진짜 멋있다.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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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갑시다. 오, 왜, 왜, 왜. 와... 그 제품이 좋아요. 자, 네, 그럼 도전을 구매하고자. 뭐라고? 아니, 너무 좋다고. 너는 그냥 다녀. 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네. 응. 이게 스테이션이 맞고. 와... 오! 가끔! 아! 되게! 되게! 진짜 커! See how the trains have lights? 되게? And the fur? Little LED? 아! 이쁘네 예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이 뭘까 이것은 플라워지 이렇게 플라워 흰색 색깔이 꼭 가짜처럼 바닥에 떨어져도 색깔이 그대로 아 아 조금 많이 그니까? 작아? 하아! 너무 크다! 우하하하하 릴리 아냐? 릴리 아냐? 저기 릴리 아냐? 저기 쉐이디 플랜 에브리웨어 왜염? 왜염? 예 이 릴리 아냐? 릴리 아냐? 릴리 아냐? 릴리 아냐? 이거 엄청 좋아하네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많네 아니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란다고? 야아 아냐 릴리 아냐 전개 근데 이 릴리 아냐? Prem 인스타 다 여기 에서